1. 독학생의 멘탈 관리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재수생들과 그 다음에 고3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 담대하라. 너의 존재는 네가 갖지 못한,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네가 태어난 것이다. 너도 그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우리가 bear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bear. bear은 뭐냐면 애를 낳다야. 그치? 물론 참다 견디다 고민하는 뜻도 있어. 그러면 옛날에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을 것 같을까? 옛날에. 지금은 결혼 정령기가 높아졌지. 여자분들도 서른 이상. 그죠? 그전에는 여자 12살부터 17살 사이에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애를 낳은 거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엄청 두렵지. 왜? 애를 낳다가 죽는 일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bear이라는 영어 단어는 fear. 뜻이 뭐야? 공포. 두려워하다. 애를 낳는 건 상당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였지. 이걸 극복하고 부모님들은 애를 낳는 거야. 죽음을 극복. 너무 두려운데. 이걸 극복하고 애를 낳는 거야. 자, 애를 키우는 건 쉬웠을까? real. 얘가 기르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 애를 기르다.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 애를 낳고. 역시 두려웠겠지. 됐습니까? 엄청 두려웠을 거야. 그 와중에서는 눈물도 많이 흘렀겠고. 그리고 애를 낳을 때는 찢어지는 고통도 느꼈겠지.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고 길러졌어. 부모님이 모든 공포를 극복하고. 자, 애를 낳다라는 영어 단어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 됐더니 좀 어려운 단어 하나 들어갈게. 스폰이란 영어 단어가 낳다야. 근데 s를 빼보면 폰이란 단어가 되지. 자, 집중. 이 단어를 알고 있니? PD님은 체스 좋아하세요? 거기에서 앞에 조를 폰이라고 해요. 앞에 졸.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애들인지 알아? 이게 총알바지 하는 애들이야. 전쟁에서. 전쟁에서 총알바지. 죽음과 관련되어 있지. 이런 죽음을 극복하고 또 애를 낳아. 여러분들은 그런 와중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엄마를 영어로 마덜이라고 합니다. 마덜. 라틴어로 모스란 영어 단어가 젖이란 뜻이 있고. 이 알은 사람. 젖주는 여자가 엄마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다시 발음상 뭐로 가냐면 말얼로 가요. 이 뜻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야. 순교자라고 하는 건 뭐지? 죽는 거죠. 늘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 순교자. 내가 단어 수업을 하면서 하는 말이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라고 해요.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 속에서 태어난 거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 속에서 낳고, 길루고, 눈물로 키웠다고. 여러분, 재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담대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낳은 존재들이란 말이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십시오. 여러분, 재수가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 자기의 존재를 믿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믿고 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극복하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극복하고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